안녕하세요. 가수 태영입니다. 이틀 전에 제 신곡이 좀 나와서 김현찬 선생님 작곡, 작사인 노래한곡절한곡이 나와가지고 홍보겸 이쪽으로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하루 종봉해보시라 사랑에 빠져보시라 흘러가는 세월이지만 세월이지만 돌아본 듯 무엇을 알이오 오늘은 사랑하고 한 번도 웃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눈물같은 사연 안았지 없는 사람 어디 있을까 노래 한곡도 뽑아봅시다 사랑에 빠져봅시다 오늘 하루도 푸른 날 사랑하며 살자고요 노래 한곡절 노래 한곡절 노래 한곡절 노래 한곡절 뽑아봅시다 한국쪽 뽑아봅시다 한국쪽 뽑아봅시다 사랑에 빠져봅시다 사랑에 빠져봅시다 사랑에 빠져봅시다 너무 사랑에 빠져봅시다 그렇게 살아가야지 눈물같은 사연 하나쯤 없는 사람 어디 있을까 노래 한 곡도 뽑아 봅시다 사랑에 빠져 봅시다 오늘 하루도 속은 날 사랑하며 살자고요 사랑하며 살자고요 사랑하며 살자고요 사랑하며 살자고요 사랑하며 살자고요 감사합니다.